진규 형이 한 번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기네. 네. 수환이 형은 정원이라고 하죠? 덕담 한 마디 하면서 알았어요. 진규 형은 가끔 수련을 하기 때문에 어디로 막 떠나서 덕맞으면서 수련을 해야죠. 에이. 덕담 한 마디 했어요. 계속 메이크업을 딱 삐주면서 전화. 어? 세기 기능 딱 한 마디 했어요. 정원아. 정원아. 다시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 오늘 태어나줘서. 아 오늘이 아니구나. 딛었던 뼈 버리 쓸 것 같다. 어.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쓰레져 우리 동생이잖아. 그래. 막내잔만 우리 열한 명한테 항상 응원해주는 말하고 근데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나요 그래요? 제가 진짜 힘을 많이 알잖아요 정한이도 알죠? 그렇죠 정한이는 항상 적당히 해주잖아요 저한테 제가 어제 트위터 생일 축하할 때 올린 그 때 딱딱딱 뜨면 스텝이 때론 꺼여져요